하아... 기분이 안 좋은데, 프린? 뭐하냐? 기분이 안 좋은데... 개인 연습생이구나... 안녕하세요! 개인 연습생입니다! 개인이라면 진짜 헐목이죠? 멋있다! 너무 잘한다! 너무 잘한다! 너무 잘한다! 너무 잘한다! 지금 내게 뛰어든 날 봐! 와아... 되게 재밌는 게, 같은 연습생들도 아닌데 참 잘 맞는 것 같아요. 저 형 진짜 노래 잘하시는데? 워너원의 메인모컬 우리 김재환 친구, 신의 목소리 나와서 우승을 했던 아, 진짜?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윤두윤씨가 2번입니다. 나에게도 꽃길이 오는가 생각을 했었죠. 현실이 또 앞에 있더라고요. 아, 이게 힘든 거구나. 그래서 또 막연하게 연습생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. 개인으로 그냥 연습하고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맞아요. 정말 잘합니다. 그러나.. 젊은이로 정상의 맘에 쉽게 생존하기 잘 들었어요. 잘하네. 왜 소속사업 없지? 자랑하는 사람 너무 많다. A 나올 것 같아. 멋있어. 난 솔직히 A 줘도 된다고 봐요. 모래를 너무 잘해서. 나 재원이 춤 한 번 보고 싶어. 96번 틀어주세요. 여기서 춤까지 잘하면 A. 어렵다. 어려워. 아저씨 같아 이제. 대박이다. 좋다. 춤을 좀. 하아. 언니. 많이 막 가르쳐 보고 싶어. 노래 잘 하시는 거 같아요. 근데 노래 스킬에서도 이 세 분은 차이가 좀 있었어요. 먼저 A. 없습니다. 오와. 춤이 많이 약해요. B. 김재환 군. 그리고. 없습니다. 약간 P랑 A랑 갭이 완전 큰 거 같아요. . 여러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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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